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쓰 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교수는 스페니쉬 프레, 아니, 스페니쉬 월드, 스페니쉬 월드, 스페니쉬 월드, 넘버 32. 후후! 예, 알아요. 이미 말하자면, 미쓰 어니, 제가 식사를 봤어요. 그렇군요. 예, 많이 들어요. 스페니쉬 월드 어떻게 말하자면, 스페니쉬 월드, 좋아요? 후후! 로스 플라토스. 로스 플라토스. 오, 예. 저는 로스 들어요. 오, 제가 들어요. 에스 싱구는 1 정도 더 이상 그리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마스쿨링, 맞나요? 왜냐하면 엘은 로스, 라은 러스. 그렇죠? 싱구는, 플라토스. 그래서, 로스 플라토스. 로스 플라토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스 플라토스. 로스 플라토스. 아주 좋아요. 31번은 라, 부에르타. 라, 부에르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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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남은 러스. 이게 플라토스예요. 제가 1, 2, 3, 로스 플라토스예요. 플로럴이예요. 그래서, 아리클은 로스. 로스. 로스 플라토스. 로스 플라토스. 아주 좋아요, 아마리.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쓰니 채널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치아주세요. 가자. 바이바이, 안녕. 로스 플라토스. 가자. 찾 editorial